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개정 스톡라이트 14강 2번 수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은요 좀 이상합니다 뭐 어려 뭐 되게 어렵다 라고 하면은 좀 인정을 할텐데 그냥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최대한 열심히 수업을 하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는 뭐 이해를 안 되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지문들이 책에 보면 몇 개씩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일수록 뭐 단어나 어법 뭐 이 정도로 좀 그 정도로 좁혀서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 알겠죠 자 일단 소재를 좀 보면요 목표 지향적 학습과 목표 관련적 학습이다 이거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목표 지향적인 것은 그 목표만을 향해서 공부하는 거 공부라기보다는 어떤 공부하는 거죠 학습이니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중간고사를 보는데 중간고사 영어 100점을 막기 위해서 나는 지문을 달달달 외운다 이런 게 목표 지향적인 학습이죠 목표 관련적 학습은 뭐냐면 내가 영어를 100점을 막기 위해서 지금 지문이 뭐 한 10개 정도가 시험 범위인데 이것만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두루두루 영어 공부를 같이 하는 거 뭐 이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관련적과 목표와 관련된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 거 대충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어 이걸 영어로 적어두면 뭐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목표 지향적 학습과 목표 관련적 학습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제목이나 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잡아두시고 문장 좀 가볼게요 일단 기분이 나왔어요 기분은 뭐뭇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기분은 뭐뭇을 감안하면 혹은 뭐뭇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얘기죠 the range of the goals that can influence learning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거죠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표의 범위를 생각해 봤을 때 it is not surprising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that 이하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that 이하가 뭔데 different models 다른 모형들이 reflect different types and degrees 다른 종류와 다른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울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목표 지향적과 목표 관련적은 학습의 어떤 방향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당장 내일 내일 며칠 뒤에 영어 시험을 이제 중간고사를 본다면 뭐 지문을 암기하던지 이런 식으로 딱 그것만 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내가 영어 실력을 높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듣기도 공부할 수 있겠고 리딩도 공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형들이 다른 모델들 어떤 모델이냐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이냐 목표 관련적이냐 어떤 모델이냐가 목표를 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영향의 정도와 종류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진 마세요 여기서는 일단 공부해야 될 것은 이 기분이라는 단어와 가주어 진주어 부문만 알고 일단 넘어가죠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까지 좀 보고 넘어가죠 요거는 대시 관계대명사니까 위치로 바꿀 수는 있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은 제안했다 제안한다 뭐를요 broad distinction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죠 넓은 넓은이라기보다는 개괄적인 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러프하다 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대략적인 거예요 여기서 broad한 느낌은 개괄적인 그러니까 좀 넓은 범위의 구분이 되는 거죠 딱 정확한 구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단어 rough라는 거 알아두세요 rough 약간 대략적인 거 between learning which is explicitly core driven and that which is core relevant 일단 여기서는 core driven과 core relevant 목표 지향적과 목표 관련적 학습의 약간 broad한 좀 넓은 의미의 구분을 제안한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자 근데 여기는 어법상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일단 이 위치는 관계대명사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서로 바꿀 수 있고요 이걸 그리고 explicitly 명백하게 라는 뜻입니다 명시적으로 명백하게 obviously obviously 이런 단어는 좀 알아두세요 obviously나 apparently apparently 동의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명백하게 목표 지향적인 학습과 and that 여기서 that이 중요해요 이 that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learning을 받은 겁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앞에 있는 learning과 여기 있는 that 이 that은 대명사에요 같은 문장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받을 땐 that이나 does를 쓴다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단수기 때문에 that이 되는거죠 이 t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게 중요해요 그냥 명사에요 learning 그냥 이 that은 learning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와있는 which is goal relevant 그럼 뭘 꾸며준다? 이 that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 that은 learning이니까 그럼 다시 목표 지향적인 학습과 목표와 관련된 학습 사이의 넓은 구분을 제한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어느 정도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목표 지향적인 목표 관련적인 처리는 It's not explicitly directed by the goals of the listener 이게 목표 지금 관련적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어떤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easoner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추론자 reason이 이제 추론의 뜻이 있어요 이유 말고 이게 추론이라는 추론이나 뭐 이성 생각 뭐 이런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추론자는 그냥 학습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학습자 학습자의 목표에 의해서 명백하게 명백하게 다이렉트는 이제 알아두실게 형용사로 쓰이면 직접적인 이란 뜻이죠 직접적인 근데 동사로 쓰이면 안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내하다 방향을 안내하다 여기서는 지금 is directed 라는 동사의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동사로 볼 수가 있겠죠 동사용으로 쓰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학습자의 목표에 의해서 명백하게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자 내 목표는 영어 시험 100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표 관련된 학습은 이 100절을 맞기 위해서 교과서만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에 의해서 어떤 방향이 딱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고위쯤 됐으면 1학년 때 내신 시험을 봐봤겠지만 혹은 무의고사도 봐봤겠지만 교과서나 부교제를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100점 맞을 수 있나요 요즘에 그런 시험은 없어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지 말라고 하는게 그 이유죠 그래서 이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 자체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단어도 암기해야 되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동의어 반의어 등등등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법도 공부를 따로 또 해야 되고 학습 뭐 본문학습 그 다음에 뭐 뭐 구문학습 그 다음 리딩 여러 가지를 다 공부해야 되죠 그렇게 하다보면은 100점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세요 봐봐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목표 영어 시험을 100점 맞겠다 내신을 100점 맞겠다는 목표에 의해서 명백하게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but result in 결과를 낳는다 어떤 결과 outcome까지 어떤 결과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useful with respect to with respect to with respect to 은요 뭐뭇의 관점에서 이런 뜻입니다 뭐뭇의 관에서 이 목표에 관해서 유용한 그런 결과를 낳는다 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학습을 영어공부를 여러 가지 하다보면 결국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result in 여기랑 여기랑 병렬이에요 result s 붙은 걸 잡아 두셔야 돼요 왜 주어가 Go Relevant Processing 이 프로세싱이 주어니까 그래서 목표와 연관된 과정은 이 학습자의 목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방향이 인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에 관련해서는 유용한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시죠 여기서의 death은 역시 관계대명사 death이 되겠고 앞에 있는 outcomes를 꾸며주고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죠 outcomes가 복수니까 R이 되겠고 ok 단어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함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는 거 직접적으로 방향이 결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용하다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 with respect 어떤 측면에서 thus 따라서 여기 보면 연결사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도 있고 앞에도 있었나 앞에는 없어 여기 but도 있고 연결사 문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연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순서나 삽입 문제로 내기도 참 좋다는 근데 원래 순서였으니까 순서는 빼고 삽입 같은 거 내기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관련적 처리에서 desired learning desired 바람직한 학습은 발생한다 as a side effect 자 이런게 중요해요 잘 이해해 보세요 side effect 로써 부수적인 효과로 발생하다 normal 일반적인 task related processing 어떤 그 task 과업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처리의 과정 속에서 부수적인 효과를 발생한다 자 내가 영어 시험을 100점을 맞기 위해서 본문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고 단어 공부하고 구문 공부하고 리딩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늘어서 영어의 100점을 맞는 거죠 이런 거 이게 바로 side effect 가 된 부수적인 효과로 발생한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사실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거 side effect 같은 게 어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왜 side effect인지 왜 부수적인 효과인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학습자는 may have an implicit orientation implicit이라고 하는 것은 암시적인 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orientation은 방향 아까 봤던 direction direct 있었죠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 다른 거죠 어떤 암시적 방향이냐 하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orientation을 꾸며줍니다 To maintain an accurate model of the world around it 이거 주위에 있는 여기서 이승은 추론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이승은 잘 안 쓰지만 쓸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세상의 정확한 모델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암시적인 방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목표 관련적인 학습은 정확하게 어떤 걸 딱딱딱 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테크트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암시적으로는 머리 내 마음의 한 구석에는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 영어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서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는 암시적인 방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반면에 연결사 또 나와요 연결사 문제 진짜 각이다 반면에 목표 지향적인 학습은 It's driven by 뭐뭐에 의해서 추진된다 driven by 뭐에 의해서요 명백한 학습의 목표에 의해서 난 100점을 맞을 거야 무조건 난 다 외울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들이 영향을 미친다 혹은 결정한다 뭐를 content of what is learned 학습이 되어지는 내가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렇죠 아까는 학습 목표 아 학습 목표 관련적 학습에서는 딱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딱 명확하게 정해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무엇이 학습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추론자 즉 학습자의 목표가 변화함에 따라서 so does so 다음에 동사 주어가 나오면 뭐뭐 또한 그러하다 이런 뜻이죠 뭐뭐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learning the result 그 결과로 나오는 학습 또한 그러하다 여기서 does가 받은 것은 change를 받은 겁니다 이걸 조금 이따 자세하게 공부할게요 공부할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바뀌면 그러면 당연히 목표 지향적인 학습의 어떤 형태도 바뀌게 되겠죠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고요 지워놓고 다시 공부해야 돼요 지금 벌써 15분 다 돼 가는데 공부할게 많아요 내용은 어느 정도는 진짜 좀 약간 이상한 내용 자체는 좋은 내용인데 말을 좀 이상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너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넘어가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어법상으로 중요한 게 많아서 그것부터 먼저 다시 공부할게요 첫 번째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이 that이 뭐라고요 이 that은 그냥 대명사 앞에 있는 learning을 받은 대명사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가주어 진주어 it이 가주어였고 it이 가주어였고 that이 진주어였죠 그 다음에 그리고 수동태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중요하니까 잡아두시고 이 research 이 research는 여기 is랑 병렬 구조 that are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아 일단 upper부터 여기 여기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꾸며준다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is driven by 추진되는 거니까 수동태 그 다음에 what is learned 자 이 부분도 다시 볼게요 이건 아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 안했죠 무엇이 학습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what is learned 무엇이 학습 될 것인가 오브가 있기 때문에 오브 위치냐 왓이냐 물어보면 헷갈려 해요 정확하게 왓절은 항상 여러분 정확하게 공부해 놓고 넘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what 자체가 잘 들으세요 what 자체가 의문사이면서 주어에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 학습이 되는 거라서 수동태를 쓴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of what he or she learns 이렇게 바꿔주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나 그녀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무엇이 학습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나 그녀가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다르죠 의미는 똑같은데 여긴 주어를 쓴 거죠 여기서는 what이 의문사이면서 주어라고 했어요 무엇이 주어예요 what 이게 학습이 당연히 돼야지 그러니까 수동태를 쓴 것이고 여기서는 주어를 희나 씨로 바꿨다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능동이 돼야죠 is learned 가 아니라 learns 가 돼야죠 이런 것들이 약간 변형돼서 시험에 나와 별것도 아닌 이만큼 바꾸는 거예요 이거 다 틀리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수업 들었으면 안 틀려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것도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does를요 이 문장을 이렇게 일단 바꿔 놓으세요 not learning that result changes to 자 이 문장입니다 원래 제대로 쓰면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 결과인 학습 그러니까 목표가 변하면 이 목표의 결과가 결과로 나오는 어떤 학습이죠 그러한 학습 또한 변한다 이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to를요 so로 바꿔서 앞으로 뺀 거예요 so로 바꿔서 앞으로 빼고 그러면서 주어동사에 도치가 발생한 거죠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to를 앞으로 뺀 거예요 so 그러니까 강조하는 걸 앞으로 빼고 그러면 주어랑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일반 동사 changes라는 일반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do로 받은 거죠 도치를 시킬 때 일반 동사는 do로 받으니까 근데 주어가 learning 단수니까 do가 아닌 does로 바뀐 거죠 알겠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이 형태예요 둘 중에 뭐가 맞느냐 does를 골라야 된다 암기하지 마시고 change이기 때문에 change이기 때문에 does가 된다 그리고 왜 do가 아니라 does냐 하면 주어가 learning 단수니까 알겠죠 이게 엄청 중요해서 이것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해요 관계대명사니까 that result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4개가 이거예요 나머지 노란색 칠한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4개는 이거 그리고 어휘로 좀 가볼게요 공부할 거 진짜 많습니다 어휘는 given 그죠 그리고 distinction 구별 차이 구분 이런 뜻이죠 explicitly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never do 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 공부하면서 같이 할게 연결사 하나 둘 그죠 never do less 연결사로 봐야 돼요 셋 넷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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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건 원래는 순서 문제였는데 연결사나 삽입문제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사는 일단은 이 thus hence 따라서 therefore 알아두시고요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nonetheless 그 다음에 still 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래도 이런 뜻으로 still 그 다음에 이거 side effect의 느낌 부수적인 왜 부수적인 효과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가지 영어를 공부하다보니까 영어 시험 100절 맞는거 이거 단어 시험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됐죠 연결사 잡아 두시고 네 이 정도면 되나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제 제목이나 주제 그 다음에 연결사 그쵸 그 다음 어법 어휘까지 그 다음에 이런거 가지고 서술형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지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너무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되지만 지문 자체 공부할 건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14강 2번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